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실컷은 방통위를 떠나면 됩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기자회견입니다.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직대는 방통위에서 나가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와 관련해 장문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첫 국회 출석이라 힘들었을 터이고 하소연할 것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입니다. 첫째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8월 7일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토론 없다는 증언은 불법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 수설,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떼쓰기일 뿐입니다.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둘째,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박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변호사에게 방통위 법률 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 장악이었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권태선, 김기중, 박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것 역시 방송 장악의 의사였음을 이제야 대리실토하는 겁니까? 넷째, 국회에서 기관 증인에게는 각 기관의 협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합니다. 협력관이 돌아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면 당연히 송달이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모든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이 그렇게 채택되어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벼랑간 이러한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주소를 확인해 집까지 송달했더니 이제 구체적인 신문할 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요지는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송달된 출석 요구서의 신문 요지는 불법적 박문진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지가 아니면 뭡니까? 박문진 이사선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자유재량을 강조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어보낸 신문 요지는 인정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 훼손입니다. 다섯째, 김태규 직무대행은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하였다며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많이 아프셨습니까?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부터가 김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심지어 김직무대행은 이 답변서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사무처장도 기획조정관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답변서를 써냈단 말입니까?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덧붙여 과방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다며 방통위 직원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방통위 직원들을 정작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수, 김태규 등 낙하산 위원장들과 고위직 간부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방통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국회 담당 직원에게 이사선임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국장, 처장,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며 자기 살 국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방송 문외한 직무대행의 궤변에 하나하나 답을 할 가치조차 없지만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하기에 궤변을 하나하나 바로 잡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됩니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20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효정보통신위원효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